백스윙 시 올바른 상체 회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, 미세라 프로입니다. 거리에 너무 욕심을 낸 나머지 어깨를 과도하게 뱅글뱅글 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. 보여드리면 너무 계속 도는 거예요. 프로들보다도 더 많이 돌려고 하세요. 옆에서 보여드리면 계속 뱅글뱅글 너무 많이 도는 나머지 오른팔도 벌어지게 되고 체클럽 헤드도 내 머릿속을 향하게 되는데요. 이런 분들은 어깨에 체를 대시고요. 내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까지만 딱 가주시는 거예요. 딱 이렇게 어깨가 90도까지만 돌아주시면 내 어깨 회전은 끝나게 된 거예요. 더 과도하게 돌다 보면 스윙 아쿠도 불필요하게 커지고 타이밍을 잃게 돼서 정확한 임팩트가 나와주질 못해요. 제가 스윙을 보여드리면 백스윙에서 어깨가 내 오른 발까지 턴을 해주시고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. 네. 네.